장갑 끼고 오는거 아냐? 아유 지금은 기활갑네 근데 얘가 얘를 채기 위해서는 아 얘도 망가지겠네 그 칡뿌리 때문에 그게 문제네 죽지 않았나? 칡뿌리는? 죽은거 아냐? 얘가 왜 죽어? 얘는 죽었는데 얘가 살았잖아 톱으로 일단 잘라버려 칡뿌리 오 어디갔어? 고인네 이게 다른것은 어쩔 수 없이 얘 하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애들이 못겨내려 취뿌리때문제다 톱으로 잘라 톱으로 잘라 톱을 약간 적은거로 사 큰거 사야되 톱으로 잘라놓는거길래 처음 해볼때 내가 기절하는줄 알았어 근데 왜 파리사 하면 8월24에 상당했어 그래서 파리사여? 그럼 안이셔버린다고 파리사라고 빨리사 근데 그걸로 알아들었네 빨리사 그래서 이름 잘 지었네 어떻게 유통하면서 어 아 왜 보기나 그러니까 산삼 캣날이 8월 22일 날 8월 824 8월 21일 21 음 그래서 난 유통한걸래 어이구 이름도 잘졌네 참아 그랬지 그 뜻이 있구만 8월 22일에 사람을 참을 수 있어 한 3년 단위 나가네 으 그래서 팔이 쌀하고 있고 아 아 이거 아름unes so 5 지금 아무IC 도 크고 먹는데 칭 맛도 괜찮것다 여기 침 haft 5 쪼구만 4 2 써ся 다 돼야 하 아 또 땅program 아 땅 좋다 땅이 좋네 철통에 좋으니까 땅이 참 물기도 없으면서 또 질지도 않으면서 물기가 또 많은 데는 안 살지 캬 엄청나다 그걸 뭘로 묶고 나무뿌리로 묶으면 안돼요? 이거 뭉거 아니야 나 이거 뭉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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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커 엄청 오래된거다. 그렇게 넓게 파야 하는구먼. 이 칙은 저 위로 베긴거 같은데 이 칙은 저 위에 올려앉는다. 칙은 저 위에 올려앉는다. 칙은 저 위에 올려앉는다. 잘 켜봐. 이 칙은 저 위에 올려앉는다. 뿌리 근다리면 안되잖아. 이걸 드러내봐. 이건 썩은거 같은데. 다 나온거 같아. 뿌리 근다리면 안되잖아. 여기 넓적돌인데 여기 우위. 우위가 앉았네. 그럼 잘 잘 건너려봐. 야 대형이. 돌 때문에. 치꾸리때문에 괜찮겄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끄퉁머리 잘라지지 않게. 끝내줘. 아이고. 이거는 한 20년? 1, 2,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개. 물로 오네. 총 15년 그렇게 됐구먼. 인증사표.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4개 남은 거네 하나는 내가 먹었잖아 하나 내가 먹었잖아 아니 5개 있었잖아 아니 하나 2개 먹었어 2개 먹었나? 맞아 2개 먹었다 2개 먹었나? 어 2개 먹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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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먹었어 저 위에 거까지 먹은 건 3개 먹었는데 여기서는 2개 먹었어 일단은 원상으로 해주자고 또 거기서 날 수 있잖아 나중에 10불이었어 10불인게 자 고맙습니다 이제는 장갑을 끼고 저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삶을 두면 생방을 먹시다 그래요 저쪽 것도 좋은거지 아니 그냥 다 놨는데 흔적을 낸다면 잘하나 보네 사람들 그 전문가들은 잘 아는거 봐 전문가들은 다 알아 그 주변만 가도 어느정도 한다고 그러데 이 산이 너무 좋아 끝내주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서 보여 그렇게 묻어놓아야 돼 이끼다 좋아 쪽이야 응 좋아 쪽이야 응 오이구 가능한거 같다 가게 뭐야 네 계약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들어봐 생방송 칸에 대한 칸 이야 칸돌아 응? 아이고 아이고 아 아까 넘어져갖고